이 집이 언제 나갈까라는 걸 생각하고 저한테 질문을 해 주세요. 사람들이 다툼이 있는 카드예요. 이 집을 도고 여러 사람들이 시비가 부는 거예요. 이거 되게 사람 많은데 이거 아까 우리 아니야? 이제 우리가 다 들어와서 산다? 서로 싸우는 거야. 자기가 서로 안방을 쓰겠다고. 아니 내 집에서 이 사람들이. 연애할 여자가 나타나는가? 어머어머. 6장을 뽑아주세요. 이거는 임신 카드예요. 잠깐만. 임신 카드. 아니 잠깐만. 조국이가 조국이가 성들을 안 가게 되면 올라갔습니다. 어쨌든 기분은 좋네요. 축하해요.